대구 경북 지역 유권자 가운데 50대의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만 19세 이상인 경북의 유권자 수는 222만여 명으로 50대가 20.7%인 46만여 명으로 가장 많고 40대, 60대 등의 순입니다. 대구는 201만 3천여 명 가운데 50대가 21%인 42만여 명으로 가장 많습니다. 전국적으로는 유권자 4,270만 명 가운데 40대가 869만여 명으로 20.3%를 차지해 가장 많습니다.